지프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신장을 단 더 뉴 랭글러 4XE를 국내 공식 출시했습니다. 더 뉴 랭글러 4XE는 지난 1월 선보인 더 뉴 랭글러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2020년 글로벌 공개 이후 3년 만에 선보이는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랭글러 4XE는 지난해 미국에서만 6만 7천대 넘게 판매되며 미국 내 베스트셀링 페브 타이틀을 차지했는데요. 랭글러 고객의 43%가 4XE를 선택했습니다. 강력한 성능을 기반으로 한 랭글러 최상위 트림인 더 뉴 랭글러 4XE의 외관은 내연기관 버전과 동일하게 오프로더 DNA를 기반으로 하며 전동화 모델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지프 로고 테일 게이트의 4XE 배지 등 곳곳의 친환경을 상징하는 파란색 디자인 요소를 가미했습니다. 또한 4XE 전용 20인치 알루미늄 페인티드 그레이 휠을 새로 장착했습니다. 실내는 4XE 전용 컬러 계기판을 통해 배터리 잔량 및 전기 주행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장착된 이세렉 주행 모드 버튼과 하이브리드 일렉트리 갭이 추가된 유커넥트 오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차량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역대 랭글러 중 가장 큰 12.3인치 터치 스프린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티맵 내비게이션 앞좌석 열선 전동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사이드 커튼 에어백 등 다양한 첨단 편의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2.0L 가솔린 터보 엔진과 2개의 전기모터, 350V 리튬 이온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일반 주행 조건에 적합한 8단 자동 변속기 및 진정한 오프로드 체험을 가능케 하는 저단 기어와 맞물려 도심에서는 안정적인 주행감을, 험로에서는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구현합니다. 272마력, 40.8kgm의 힘을 발휘하는 가솔린 엔진과 2개의 전기모터가 합을 이뤄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으며 완충시 순수 전기로만 34km, 총 630km 이상 주행 가능합니다. 헤브다운 뛰어난 연비도 장점입니다. 합산 복합 연비는 12.0kmh로 더 뉴 앵글러 4XE에 적용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통해 전체의 연료 소비를 크게 저감했습니다. 다양한 도로 조건에서 빛을 발하는 주행 보조 장치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2.721 셀렉트랙 풀타임 4WD 시스템, 전복 방지 시스템 및 트레일러 스웨이 댐핑이 포함된 전자식 주행 안정 시스템,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 등을 기본 적용, 전동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로드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스탑앤고 기능이 포함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어드밴스드 브레이크 보조 시스템, 풀스피드 전방 충돌 경고 플러스 시스템, 원격 시동 시스템, 사각지대 후반 교행 감지 시스템 등으로 도심에서도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하라 사도어 단일 트림으로 판매되며 가격은 사하라 사도어 하드탑이 9,730만원, 파워탑이 2,990만원입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 방실 대표는 랭글러 본연의 오프로드 성능의 정숙성과 효율성, 안정적이면서 스포티한 주행감까지 갖춘 팔방미인 더 뉴 랭글러 4X1호 랭글러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면서 더 뉴 랭글러 4X2와 함께라면 일상적인 출퇴근길부터 자유를 향한 여정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성능 정숙성 연비 3박자 갖췄다 지프 더 뉴 랭글러 4X2 국내 출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